1.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와 삼일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신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우주 주시는 충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그 신념과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대로다 내 죄의 것에 깨뜨려 부결받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 좋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쳤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줄로만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형통하면 감사하는 대신에 교만했고 불통하면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하면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저희는 완악한 마음으로 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자리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르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요 모두 선과 미와 애와 진언이 근원이 되어주신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사님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가 이와 같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과 시련을 당하였고 이 땅은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저희는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한 신앙 생활의 긴 시간 속에서 혹여 우리가 타성해졌고 갖고 있던 믿음도 무뎌져서 나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 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굳게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많은 선조들의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갖춰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업장에서나 가족관이든 성도들과의 관계이든 만나고 교제하는 중에 서로 오해와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며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능력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과 화평케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논현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임원들이 새로이 정화해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부서장들과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계획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며 특별히 이번 달에 동절기 겨울 성경학교와 오늘 시작하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함께하셔서 성령의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올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고동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시어서 진멸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서 사회도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여러 부서와 성도님들의 손길을 살펴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부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오늘 늘어주시고 주가님의 평화 내려주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배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하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찬 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 세상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네 두려원도 가난함도 내 꿈도 슬픔도 강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네 모든 하나님의 속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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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캔벨 몰건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 노을 지는 이 저녁때에 딸과 함께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파크를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 돌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딸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아빠 제가 며칠 동안은 아빠와 함께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도 묻지 말라는 그 말에 아빠가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나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 그 시간에 뭘 하겠다는 걸까?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딸이 아빠를 위하여 성탄 선물을 합니다 성탄 선물 상자를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거기에는 직접 만든 슬리퍼 겨울용 슬리퍼가 담겨 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빠 제가 그동안 아빠와 산책하지 않고 이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선물 드릴 테니까는 따뜻하게 신으세요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했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한다면 사실 나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 나는 사실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좋아 너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나는 더 좋아 여러분 이 몰간 목사님의 그 마음, 그 상황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서 딸에게, 아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설이 있잖아요 얘야, 뭐하러 여기까지 오니? 그냥 선물만 보내라 나 뭐 좋아하는지 알지? 용돈만 보내라 야, 선물도 귀찮다 내 계좌번호 알지? 아빠 계좌번호 알지? 엄마 계좌번호 알지? 용돈만 보내라 뭘 귀찮게 오냐 너 오면 내가 음식도 해야 되고 정신없단다 오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선물보다 나는 너를 더 보고 싶어 선물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얼굴 보고 싶어 내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어 손주들 한 번 더 안아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몰감목사님이 자기 딸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드리고 싶다고요? 무엇인가 해드릴 테니까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뭐를 좀 하겠다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고? 그것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너의 마음을 듣고 싶어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에게 전해주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의 글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줄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다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뭔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사역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 깊은 주님과의 시간을 게을리 하기 쉽다 이것이 AW 토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말 바쁘게 사역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탈진하게 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등한시되면 어느 순간 모든 에너지를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나의 사역, 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일가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또 기도하신 대로 그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 생활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도의 열망을 갖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습니다 기도의 갈망이 있었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사역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 보시면은요 이 새벽 전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새벽 전날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보나움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회당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죠 이제 안식일 날 저녁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아마 그 전날 밤까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일에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종종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또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많은 일 때문에 내 몸이 지쳤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지금 다른 것 할 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스케줄 가운데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제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너무 몸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전날 그렇게 분주하게 안식일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망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 본다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 뜻 자체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열정으로 찾아가셨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몸이 무거워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럴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은혜도 받고 회복도 얻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쁘기 때문에 더 실수하기 쉬워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생활하라고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내 몸과 마음이 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더 기도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5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목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대하여 꿈을 갖고 열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만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할 줄도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아는데 기도에 대한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버려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 버려진 곳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운 곳이 아니죠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뜸한 곳 영적으로 바꿔볼까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 골반과 같은 곳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일과 가운데 우리는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독이라는 게 뭐예요? 나 홀로 서 있는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시간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듬직하고 우리 함께 평생 항상 함께하자 그렇게 말하는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다른 사람 옆에 두고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 우리 하루의 일과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일대일로 만나셨던 주님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아직 밝기도 전 새벽 새벽 미명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새벽이라는 하루의 첫 시간은 어제와는 단절된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어제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박수를 치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접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 오늘 그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어제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음하며 알아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건너뛰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접속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온라인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여러분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아무리 좋은 핸드폰 기기가 있더라도 이 핸드폰 기기가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통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고급 장난감일 뿐입니다 통신사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온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일대일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삶 아시죠? 내 고민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 없고 새의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접속이 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 오늘 말씀 38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쫓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얘들아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지금 가보나움이 아니라 가보나움 이 가보나움의 사역은 여기까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땅 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누가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주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만류에 그냥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가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은 삶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도 연결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 소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는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았습니다 사명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과 사명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충동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꿈꿈껏 붙잡고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언유, 불유에 속하십니까? 충동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지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버나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운 저 마을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시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복음 징구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여러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때로는 속도라도 때로는 세상의 방법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먼 것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마음은 있죠 전도하고 싶죠 복음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런 일들은 없어야죠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아야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고 싶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인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표호처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증인 삶의 전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주님처럼 사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의 열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부르신 그 뜻 붙잡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하시면서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당독히 다루어주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여 동달라 주님은 장가이다 해변서 우리를 목인같이 갈급한 내 신경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등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찬분급에 참여하신 성찬보좌위원들 손에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제 분급위원들께서 떡과 잔을 분급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재칭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야마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 또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구찬송가 434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가고 예수 인도하또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흐르는 시발이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의 무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발을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샘물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을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이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십일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모양의 헌금으로 주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물질 봉헌으로만 저희들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헌신 또한 기뻐 받아 주셔서 기도의 삶을 살고 사명대로 전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래일 때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부서 받았으니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아멘 자위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삽시다 네 인사나 나누셨죠? 우리 같이 교회 소식 나누시기 전에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아영 송도님 그리고 네 남편 되시는 이원재 송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전소영 송도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 삶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 전하기 전에요 우리의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현대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한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힌두 문화에 힌두 문화에는 남편이 머리고 남편이 위에 높은 존재이고 아내가 남편의 팔을 씻어야 남편을 머리하고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을 신선한 성기놈과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이 아내의 팔을 씻을 때는 내 팔을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남편이나 아내는 같은 존재이고 같은 몸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사이고 아버지 학교 때문에 이제 깨닫는 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읽게 할 때는 아주 눈물 바다가 됩니다 다 처절하게 얻어맞고 버림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데 아버지 학교는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 잘 보셨죠 인천 지역 인천 지역 2024년 아버지 학교 처음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논현교회에서 합니다 3월 16일부터 토요일 5주간에 걸쳐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학교 이수하지 못하신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등록해 주시고 이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곤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버지들이 곤면하는 것보다 아내가 곤면해야지 많이들 등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께서 꼭 곤면을 해 주셔서 아내 되는 집사님 군사님께서 꼭 곤면해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학교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곤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선교의 별 예배로 드립니다 모이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관계로 2월 9일 금요일 심야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설 명절에 하늘 양측과 교회 요람에 설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서부터 교회 학교 청년부까지 해갖고 겨울 행사가 겨울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등부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 오늘은 또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있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일정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지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개념 장례 개념 아프리카 식수지원 헌금 주보에 기재된 대로 봉헌되었습니다 곽동은 황은하 성도 가정에서 둘째를 등려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철석 권사님 시아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영순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천송가 502장 천송하시겠습니다 천송가 503장 천송가 503장 오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금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불탕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고 힘을 다해 오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금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불탕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시미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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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